누구야?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밥 쏘시네.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뭐야? 입만 살아있는 남편. 이게 왜 박동을. 박동 같이 오셨네요? 저만 가져온 게 아니라. 뭐라도 싸서 오지. 뭔 밥톡이 아주 좋은 거 가져왔네. 갑도 가시죠. 갑소. 궁금하다. 이게 무슨 모임이에요, 이게? 같은 데를 들어가시네요. 네. 밥솥은 왜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지? 밥솥이 없나? 이사하셔서? 아, 여기네. 네. 오랜만에 눌러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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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소 들어가는 건가? 집이 좀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대박이야. 잠깐만. 이 세 분이. 이렇게 청소를 다 하셨어. 이 세 분 공통점이 다 살림 안 하시는. 그런데 오늘 뭐해 이거 들은 게. 아니. 어? 지금 나 집에서. 앉아, 앉아. 뭘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밥을. 저는 밥솥이 없어서 가져오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밥솥을 왜 가져오라고 해서. 아니, 뭐 오늘 이렇게 밥 해 먹어야 되는데 밥솥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죠, 밥? 아, 저 대학교 자취할 때. 아, 그럼 다 해 봤어. 나만 해 봤구나. 밥은 그냥 거실에서 놀고 있으면 갖다 주니까 밥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저는. 아, 놀고 있으면 밥을 갖다 준다고? 그렇죠, 뭐. 아니, 엄마가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아니, 그런데. 밥을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게. 저기다 올려놓읍시다. 그런데 유석빈 씨 뭐 이렇게 큰 걸 가져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깐. 잠깐. 까머래. 아, 까머래. 아, 까머래. 아, 까머래. 배우나 보다. 아, 알려드려. 아, 정설마장님 나오시는 거니까. 선생님 나오셨네. 아, 선생님이 있으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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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